와이피이j parallel 손! 손 치우라고! 이 얼빠진 과학자! 와, 삼촌 목소리가 완전... 정상이네! 간장공장공장정은 강공장장 콩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 하하, 나 이거 바람 안 됐었는데 erzähl 내가 하려던 말은 스크류즈 삼촌이 위험하고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사실 우린 모험가의 후손이다 우리는 매일 무시무시한 적과 끝이 없는 위험을 만나게 되지만 결국엔 우리가 이긴다 왜냐면 우리, 떡, 가족은 물러서지 않으니까 고마워요, 토널드 자, 그럼 이제부터 합동 공격을 시작한다 기어루스, 저 다리를 공격해서 매지카이 그림자 군단을 유인하세요 런치패드, 하늘 위에서 매지카이 주위를 끌어 혹시 돈 창고를 들이받을 수 있겠어? 아, 좋아요, 좋아 그리고 미클리, 다른 팀이 매지카이 주위를 끌 때 당신은 난 새로 고친 레벨을 타고 몰래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내가 제안하려고 했던 작전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거긴 아주 위험하니까 너, 그래요! 이건 모험이 아니야, 매지카와의 전쟁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절대 돈 창고에 와서는 안 돼 내 말 알아듣겠니? 좋아요, 이갈슬라비아에서 폭동을 이끌었던 것처럼 키는 내가 잡을 때, 당신! 아하, 내 집에서 내 법을 따라요 그러죠, 선장님 폭풍에 대비해야 돼요 내가 폭풍이다 아, 근데 설마 원래부터 말투가 쭉 이랬던 건 아니겠죠? 아, 안 돼! 하필 이럴 때! 돈 창고로 들어가야 돼요! 가세요! 난 여길 맡을게요! 오랜만에 제대로 몸 좀 풀어보자고! 내 배를 부탁해요! 상촌말이 드릴 건 설마 도널드 상촌! 우리 애드 건드리지 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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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설명할게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너희는 당연히 왔고, 딱 필요할 때! 청개구리 심리를 이용했군요? 그런 걸 눈치 못 채다니! 가서 할아버지를 구해! 이 헛개비들은 내가 잡아둘 테니까! 덕! 가정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렇지? 그런 말 진짜 있다니까! 삼촌냐니까 멋있나! 어디 덤벼봐라! 있을 못 없는! 예!